지금 시간은 8시 반 출발. 저희 피디증에서도 컨디션 안 좋으신 분은 한 번 여기 남게 되었거든요. 회원님들도 혹시라도 컨디션 안 좋으신 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미안해서. 갑자기 왜 울어? 미안해서. 너 갑자기 왜 울어? 다시 시작합니다. 자자자. 가자, 가자. 오케이. 죽는 사람이야. 죽는 사람이야. 죽는 사람이야. 죽는 사람이야. 오 마이 갓. 지금 아픈 사람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 이것도? 나라. 이것도? 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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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4천 고지 넘었나요? 네 넘었대요 와... 굉장히... 증상 없으시죠 건동인들? 4천 고지 넘었는데 증상 없으시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정도, 진짜 머리 아픈 정도 살짝 머리를 그쵸, 머리가 띵한 느낌? 네 몽롱해, 몽롱해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네, 여기 목부터... 여기가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 정도 여기, 옆에 가면 네, 여기 오케이 여기 보면 찌릿찌릿해야 되나요? 고기... 네, 고기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벌레 벌레 스톡글 벌레 벌레 스톡글 벌레 벌레 스톡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네 아이고 우리 꼬마 대장이 말이 없네 아... 하정아, 괜찮아? 네 네 3분만 쉬시죠 아 무거워 표정이, 어깨 괜찮아? 네 여깄어요. 교정아, 초콜릿 줄까? 어, 괜찮아.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려고, 올게. 클레이네 성 Beijing 출발! 출발!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는 이렇게 좋다. 그쵸? 그러니까. 진짜. 훨씬 나아. 오래 쉬는 것보다 짧게 짧게 쉬는 게 훨씬 나아. 네. 파이팅! 진짜 내가 언제 평생 이렇게 걸어보겠어. 그쵸? 오르막이다. 까딱고개. 한국으로 치면 까딱고개네요, 여기가. 경사가 진짜 높고 숨이 찬 구간. 왜 바닥을 보고 가는 줄 알겠어. 돌이 이제 자갈돌이 많아서. 힘들어서도 있는데. 이거 다리를 봐야 돼. 그래야 자갈을 안 밟아. 진짜 거의 한 70도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거의 다 왔다. 이것만 넘기면 돼요.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사람들이 서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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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 수 있다. 깔딱고개 넘으면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것만 넘깁시다. 우리 진짜 다 왔네. 응. 더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제야.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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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이 강하고. 깜찍한 게임이여. 깜찍한 게임이어야ibl요. 깜찍한 게임이다. Richards을 벌써 끝 Jacksonville 강조하셨고 passachild. 다리야. 아 신장이야. 엄청 신가 있는 사람. 신가. 아니 자꾸 졸려. 이거 젤리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아프네. 오빠 머리 아파? 타이레나 달라고 할까? 여기 쌤 오셨어? 쌤 계시죠? 머리가 좀 아프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머리 조금씩 아파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너무 아파. 머리 아파요. 물 있지? 물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비 많아. 나 고삼평려가 있는데. 고삼평려. 고삼평려. 이제 조금은 길이 괜찮을 거야. 어. 깔딱 고개도 앉는 걸. 저기 완전 괜찮을 거야? 이제 걷는 그냥 걷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뭔가 어딘가가 이제 고통증이 있다든지. 그럼 못 걷지. 약간 막 이러면 갑자기 막 확 힘들어지는 거야. 어디에 지금 고통이 있어? 아까 처음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지금 조금 나아요. 언니 저기 길 봐봐. 진짜 사막이네. 지금 네번째까지 언니 왔잖아. 첫 번째 말왕국 에이트부터 만다라. 왔는데 언니 어디가 제일 예뻤어? 나? 나는 사실 이런 데가 더 좋아. 나도 이런 데 좋다? 정글 같은 데는 경험도 해봤고. 근데 이런 데는 내가 진짜 처음 해보는 일이야. 진짜 처음이잖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뷰가 미쳤어. 그치?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안 찍을 수가 없는 뷰다. 아 나 발목이 너무 아파. 발목 아파? 언니? 어 발목이 지금 약간 무감각한 상태에서 가고 있어. 또 신나는 노래 틀어줘야지. 잠깐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달리기.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수미터까지 찼나요? 맞죠? 어. 어차피. 시작해버린 걸 어떡하네 어차피. 시작해버린 걸 어떡하네 어차피.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활라와도. 정말 약간 저희의 그 심정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것만 넣으면 왜 쉴 수 있고? 산장에 도착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저희 안에 있지 않았을까. 지겨울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걸. 약간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걸 그냥. 완전 무겁고 무겁고. 끝을 보면 쉴 수 있습니다. 맨디의 강화는 새해 우리 회원님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각자만의 한계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 느껴졌어요. 저 또한 사실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뒷모습 보면서 너무 든든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이 눈에 가사는 찰떡이네. 키부야? 저거? 진짜로? 저게? 다 왔네. 다 왔다 키부? 키부? 파이팅 파이팅. 좀 받아 가자 좀 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좀 받아 좀 봐. 파이팅. 보인다. 키부 보여. 원 아홀? 원 아홀. 메리 원 아홀. 오케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뭐야 러닝머신 한 번이면 끝나네. 야 목표가 보이는 게 너무 좋다. 아 뭐야 다 왔네. 산장이 뭐야 여기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키부 산장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저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가짜 같다 저거 꼭 언니 산장이에요. 그치. 저 꼭대기가 저렇게 더 90도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저귀야. 나도. 우리 다 기저귀야. 4700 고지에 왔어 우리가. 아 저기야 키부야? 키부야. 뭐야. 안만해. 진짜 다 보이니까 마음 편하다. 우리 왠지 진짜 다 같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지금 컨디션이면 진짜. 여기 서로 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면 할 수 있어. 맞아. 나 잠깐 소름들었어. 내일 이 시간쯤 여기 내려가겠대. 그러니까. 우리 하루만 고생합니다 하루만. 와 진짜 짱이다. 와 하늘이랑 완전 가까워. 아 너무 가까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이 산맥이 이어지는 그 하늘과 맞닿는 게 너무 멋있어요. 아 구름 봐봐. 꿀렛꿀렛 좀 빨라지고 있어요. 꿀렛꿀렛. 우리랑 같이 올라왔던 분들이야? 네. 꿀렛꿀렛. 꿀렛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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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렛! 꿀렛! 와 너무 기분 좋아 보이셔. 우리도 내려오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한테 좀. 꿀렛꿀렛! 그치? 그니까. 어, 꽤 아프지? 다 와서 조금만 참자. 괜찮아, 괜찮아. 어, 일단 가봐.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쪽으로 내면 돼. 빨리 언니 앞으로. 알았어. 우리 1분 마셔도 돼요? 네. 1분 마셔다 갈게요. 오케이. 괜찮아, 혜정아? 응. 혜정아, 이렇게 해서 약간 크게 돌려. 어. 하나 크게 크게. 거기 똑바로 하고. 천천히.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천천히, 천천히. 여기가 막 절절한 마비 걸린 것처럼 약간 아픈 거예요.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그럼 다 아플 거예요, 오른쪽. 어, 자. 이거? 혜정아. 어? 오빠 배낭 들어줄까? 아니, 들어주지 마. 왜?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이거 가지고.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다 신청한데. 우리 힘들 때 상승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건 안 돼요. 너무. 뭔가 맡기면은 혹여나 정상에 못 올라가면 어쩌지. 이 체력이 소모가 되면서?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거기 앉지 말고. 어, 그치. 아니? 네가 아래에 앉아. 울어? 혜정아. 안 놀아. 네가 오빠 스틱만 좀 들어줘. 그냥 안 놀아. 너 어차피 오빠가 입구에서 줄 테니까. 아니, 아니. 안 놀아. 오빠 들어줄게. 가위도 그냥 부탁하자. 왜냐면 너 내일 무리하면 안 돼. 진짜 괜찮아요. 줘봐, 빨리. 아니,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